인천연수월 4.15 총선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아마 인천연수월 관할하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연수월 4.15 총선과 관련해서 12월 29일 날 최종 변론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최종 변론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질러서 않았으면 숨길 그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범인은 숨기는 자입니다. 누가 숨기려고 노력하는가를 보면 그게 범인입니다. 범인은 딴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은 범인이 아닙니다. 범인은 무언가를 계속 숨기려고 하는 바로 숨기려고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숨기려고 하는 자가. 여러분 인천연수월 4.15 총선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오게 되면 총 조작 규모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13%를 대해줬습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그러니까 인천연수월의 모든 그런 아마 선거구가 50여 개일 겁니다. 보면 53개네요. 50세 개 그러니까 인천연수월의 동수는 7개고 모든 그러니까 송도 1동 송도 2동 이렇게 쭉 있고 그 밑에 다 투표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투표소가 50세 개인데 50세 개의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6%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3%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일영 후보한테 주고 그다음에 10%를 민경우 후보한테 빼앗고 정의당의 이경미 후보에게 3%를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3%를 대해주고 13%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민경우 후보만 분석하게 되면 연수구월에 총 동의 7개가 있는데 투표소는 53개고 53개 모두에서 다 정일영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2분의 1,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3분의 1이라고 그렇게 보시죠. 가정을 하면 2분의 1 혹은 3분의 1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정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2분의 1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2분의 1을 53개 곱한 거하고 똑같은 수가 나온 겁니다. 2분의 1을 53개 곱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수백이 나옵니까. 아니면 수조가 나옵니까. 수조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에서 정일영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보면 검정색을 보면 밑에 이렇게 추정치니까 이것은 변경 가능하니까 가정에 따라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냥 53대 제로입니다. 53대 제로. 53대 제로로 바로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이 검정색을 보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더 딱한 것은 4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4월 26일이 4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민경욱 최종 변론길에 이제 송도이동 인천연설의 송도이동에서 한 천구백 몇 장 2천 장 가까운 그런 당일 투표 용지 가운데서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서 당일 투표를 하신 분이 2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절반이 넘는 천 명 이상이 뭐죠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장기처럼 이렇게 찍힌 거 아닙니까 일장기처럼 그런데 투표관리관은 자기가 일장기 도장을 찍은 일도 없고 그리고 본 일도 없다고 이렇게 정언을 했지 않습니까 선관위 직원에게. 그럼 그 정인을 불러 가지고 4월 26일 날 최종 정인신문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끝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찍었나 아니면 찍었습니다 안 찍었습니다 안 찍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정인 부르는 것을 계속 거부하다가 대부분이 정인을 불러라 정인을 부르기 위해서 주소를 보내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선관위가 지금 대부분 이야기도 안 듣는 겁니다 하급법원은 이야기를 듣겠냐 하급법원 이야기는 더 안 듣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땠습니까 엉뚱한 사람 주소를 준 겁니다 해당 관리관 대신에 투표 사무원 두 명의 주소를 제출했습니다 일장기 투표지 첫 야장에 날인한 투표관리관을 왜 빼돌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관리관이 정인신문대에 서게 되면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주소를 안 주는 겁니다 대부분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불구하고 선관위가 제출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보시죠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은 이미 육성으로 자신은 일장기 투표지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그 투표지가 투표장에 없었던 가짜 투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뭐죠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 전체를 갈았으니까 가짜 투표지를 제출한 거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관이 법정에 서는 것을 극구 말리면서 투표관리관 대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하면서 엉뚱한 사람의 주소를 대부분에 제출했으면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서는 투표관리관을 불러서 정인신문을 해야 될 건데 투표관리관 주소는 주지 않고 투표사무요원 2명의 주소를 대부분에 제출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막 나가는 겁니다 일장기 투표지에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의 정인 출석을 선관위가 맡고 있는 게 확인된 이상 일단 대부분의 4월 29일 재판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결정을 기다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었는데 정인이 단단히 투표관리관이 돼야 되는데 대법관들이 투표관리관을 정인으로 불렀는데 선관위가 끝까지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제출한 주소가 투표관리관 주소가 아니고 투표사무요원 2명을 정인에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경욱 원고 측에서 변호사들이 재판연기 신청을 제출한 거죠 대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결정을 기다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인천 연수홀에서 출토된 그런 여러 가지 법정 점검을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중복 투표된 배춘잎 사전투표지입니다 비례대표하고 투표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거는 인쇄된 거지 이거는 사전투표지는 당연히 프린트로 앱손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배춘잎 투표지는 출력된 투표지를 다시 프린트에 밀어넣어서 나온 결과로 선거관리위원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엄마 배 속에 반만 다시 넣었다 뺐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인쇄 과정은 첫 장을 인쇄한다 인쇄가 끝나면 종이를 자른다 상하를 자르기 그다음 다음 장을 인쇄한다 이런 순서일 텐데 일단 출력된 잘린 종이를 출력된 텀셔로 정확하게 재빠르게 다시 끼워 넣어서 다음 장의 내용이 부분주로 인쇄되게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영수증을 뽑다가도 그런 일을 안 생긴 남에서 1억 원을 걸게 했습니다 마트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기본적으로 앱손 프린트에서 출력된 것이 아니고 인쇄된 과정의 실수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천연수홀에서 법원에 제출된 투표지의 상당수 사전투표지의 상당수는 바로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인쇄된 것이란 것이죠 인쇄된 것 그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르게 잘린 그런 사전투표지나 이렇게 배춘잎 투표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작을 한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어떻게 출력된 겁니까 프린트로 인쇄된 거지 참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으니 선관위의 거짓말 시리즈를 민경욱 전 의원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빠빠단 종이는 형상 봉헌 종이를 빠빠단 종이가 수없이 출동이 됐지 않습니까 빠빠단 종이는 주석을 섞었다 이런 종이를 어떻게 만듭니까 배춘잎 투표에는 축력된 투표를 다시 밀어넣어서 생긴 것이다 투표용지의 무게를 쟀는데 국외품이 아니었다는 것은 낭틀이다 이것은 인천 경남 양산을 해서 해보니까 국외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무게가 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걸 질질 그냥 대법관들이 그냥 시간을 끌면서 선관위를 비유하고 아 이거 정말 참 웃음 으 으 으 으 으 아멘